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10편 119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편 119편 33절로부터 40절까지 33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하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리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미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즐거움에게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애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그래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은 다섯 번째 33절의 헤이로 시작하죠 헤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5에 해당이 됩니다 5라는 숫자가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숫자도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게 기록이 되어졌다는 걸 우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헤의 의미가 무엇인가 상용문자로 되어질 땐 이 헤이라는 건 사람이 팔을 딱 벌리고 딱 서 있는 그런 그림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헤이는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신령한 호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령한 호흡 그러면 신령한 호흡은 뭐예요? 아담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호흡이잖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영의 다섯 가지의 단어가 있죠 네샤마, 네페시, 차야, 예시다, 루하흑 그러면 네샤마, 네페시, 루하흑 이런 얘기는 여러분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나머지 두 개 차야라든가 예시다 이런 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페시 그러면 본능적인 우리 안에서 역사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루하흑 하면 호흡으로 말하지만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현할 때 루하흑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샤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마음 부분에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차야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초월될 때 그 영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넘어갈 때 차야 이렇게 말합니다 예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네페시나, 루하흑나, 네샤마나, 차야, 예치다 이걸 다 합치면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본능적인 사람을 만드신 거나 우리가 어떤 감정과 마음을 부어주신 거 그리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 거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다 모의 역사라는 거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사람들은 신령한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것이 다섯 가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개시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헤이라는 단어에 신령한 호흡인 하나님의 영에 또 개시라는 의미도 담고 있으니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헤이라는 알파벳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져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뭐를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헤이라는 단어를 보면 달래시라는 단어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죠 마부가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는데 달래시라는 단어 안에 요주가 탁 이렇게 있어요 달래시의 요주가 있다는 것이 달래시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 잘 살펴봤죠 거기에 요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주는 이브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달래시라는 것에 요주가 있는 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헤이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의 육체로 오셔서 어저께 달래시를 했을 때 이 달래시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되어지신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문 그것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요주라는 것이 있어서 헤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있는 그 보자로 이끌어 가신 것을 이것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무엇을 매기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리포스 3장 21절을 보면 우리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킬 거라는 말을 하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영광의 그 형체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단어가 알고기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가 쭉정이를 이 오라는 단어가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갖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알고기 되어지지만 그 밖에 있는 자들은 쭉정이가 되어진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천여 중에 5천여는 슬기로운 처녀예요 5천여는 미련한 처녀로 표현되어졌을 때 여기서 그 헤이라는 오라는 단어가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나의 주라는 단어 속에 두 개나 헤이가 있고 바브가 있고 요두가 있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어짐을 그 단어 하나에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그때에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할 때 그 단어에서 신기한 것이 있는데 창조하다라는 뜻이 바라라는 단어 앞에 베트와 헤이가 써있는데 이 헤이를 조그맣게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에 나온 베트는 아들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둘 아들이 창조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헤이가 있는데 이 헤이가 조그맣게 되어져 있는데 조그만 헤이 뭐예요? 말씀으로 아들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단어 하나 속에 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언은 그래서 글씨를 크게 쓴 때도 있고 조그맣게 쓸 때도 있고 선두에 쓸 때도 있고 후미에 쓸 때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뭔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헤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야다는 그래야 알국이 되어지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헤이가 말하고 있고 그 헤이가 내 안에 내 것이 되어주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내 펫시, 루아, 내 샤마 이런 것처럼 내 본능이 예수님의 영으로 내 모든 감정이 예수님의 영으로 내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초월 된 그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사미가 하나인 것처럼 나도 하나가 되어진다 예치시다 뭘로? 성령으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어요 33절에 오 주여 주의 윤래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키리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소서라는 말이 야라라는 단어인데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치는 걸 듣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 언어에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 단어를 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야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 어떤 물이나 비가 내릴 때 어떻게 내려요? 물이 구부러지나요? 아니죠 식통으로 내려요 비도 똑바로 내리는데 내리는 곳에서부터 떨어지는 곳에는 정확한 위치에 도달하게끔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르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직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정확하게 내려와서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러면 생각하면 게시록 22장의 1절로부터 2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아무데로나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을 길가운데로 흘러내린다 그랬어요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흘러내리는 그 말씀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이 그와 같이 십자가의 그 길로 내려온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죠 예수 크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게시의 말씀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이라는 단어가 게시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게시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영이 게시로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 게시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예수 크리스도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이 게시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게시라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게시로 어디서 나타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오신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게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이라는 단어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거기에 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있지 않냐 하시고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의 그 주라는 단어에 헤이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 누구의 주 유다의 주 이방인의 주 모든 자의 주가 되시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이 그를 살리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주의 윤례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한 말은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내 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로 했사오니 그 말씀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말은 주여 내가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심령에 세웠사오니 이스라엘로 치면 내가 할래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라는 의미고 이방인에게는 내 심령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래를 내가 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임해요 그러면 이 말은 마음에 할래를 받은 거니까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샤암아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을 이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주라 시 날짜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하시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라할 수 없다 하신 것 또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직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가르침을 받는다고 선지자의 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보낸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느냐 아버지께 듣고 배운 거 아버지께 듣고 배운 걸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듣고 배운 걸 말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게 한 자가 아니면 올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거든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보혜사 성령이 무엇으로 오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가르침을 받게 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는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성령님이 우리를 왜 가르치냐 영생을 주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보내야 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아버지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께 보내줬다 예수님께 보내으림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율법 앞에 서야만 합니다 율법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만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우리를 보내려면 먼저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빛으로 드러내서 더러운 것을 알게 하는 것처럼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쳐 알아질 때 지식으로 듣지 않고 영으로 깨우쳐 알아줬을 때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죄를 깨달으니까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께 보낼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어지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어져요 왜 배워져요? 예수 그리스오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오 밖에 있는 자가 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오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게 되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이 어 그런가 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서보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행한 게 드러나고 잘못 생각한 게 드러나고 다른 영에 의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나를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아 내가 세상에 속한 자여 죄에 속한 자여 죄인의 길을 갔구나 라는 걸 알게 할 때 이제 내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른 길을 가게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본능을 바꾸게 만들어요 죄의 본능이 무슨 본능으로? 하나님의 본능으로 또 죄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점점 더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이 일이 전부 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인 거예요 단어적으로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이렇게 바꿔서 말했지만 주 안에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그 신령은 호흡의 역사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말이 그냥 한 번 불어넣은 걸 말하는 거 아니라 아담을 칠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성령이 들어올 때 이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본능부터 바꾸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아주고 예수 크리스토께 나와서 회개된 사람은 본능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도 다 바뀌어질 때 그래서 빌리포스 2장 13절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본능부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바꿔져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행보입니다 시평 기자가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윤례의 도를 가르치면 내가 끝까지 그 길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길을 지킬 수 있는 건 예수님 밖에서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지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그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지 예수님 밖에서는 누구도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사람이라면 이가 34절에 말한 것처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지만 엄밀하게는 원어성경에서는 내게 명철을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명철을 주소서 왜 명철을 깨닫도록 명철을 주소서 이 말이에요 무엇을 깨닫도록? 윤례의 도를 깨닫도록 명철을 주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그 율법을 준행하여 전심으로 지키도록 주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의 율법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도를 알래야 할 수도 없거니와 율법을 왜 주셨는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온전히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전심으로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내게 명철을 주소서 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개시의 영이 임하기를 구해야죠 그래서 에베스 1장 17절에 지혜와 개시의 영을 주사라고 말했는데 이 영이 어떤 영인가 2사에서 11장에 말하죠 2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 거 다위세 후손 중에서 유다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있는지를 말해요 그 위에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주를 경애하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영이 있어요 헤이가 나타내는 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2사에서 1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고 주를 경애하는 영이 있으니 예수님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총명과 하늘의 모략과 하늘의 재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큰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부활하셔서 포즈에 앉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 영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데 그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구원자로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구원의 일을 오셔서 하시는데 그 구원의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를 진리로 이끈다 그랬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하늘에 지혜를 주고 하늘에 총명을 주고 하늘에 모략을 주고 하늘에 재능을 주고 주를 경애하는 그 영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늘에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지하 총명을 왜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진실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깨달음이 당연히 와야 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오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목사가 말을 하는데 이걸 들으니까 알아주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까 그런데 사단도 거짓의 영으로 거짓을 깨닫는 것 같이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대 뭘 깨달으셨어요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해요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근데 틀린 말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하나님부터 깨달았다 신이 나서 얘기하는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이 와서 잘못 가르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이 내려올 때 정확하게 어떤 곳을 향해서 내려온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려오지 다른 곳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말면 살려는 내 욕심이 없이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말씀이 게시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해석 그리고 다른 깨달음으로 이거 맞다고 그리고 또 그걸 가르쳐요 그럼 또 그거 가르침 받아서 또 그대로 또 얘기해 오늘날 많은 가르침들이 그렇게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또 배운 거 또 가르치고 또 해가지고 거짓말이 내려온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지도 않고 어떤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더니 그걸 또 누가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내 심령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지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나는 없고 내 육체의 정력이 없이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려는 하는 이런 자가 아니면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풀고 잘못 가르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중요한 것 헤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것을 가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법도를 알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절대로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싶지만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그것을 춘행하게 돼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춘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돼요 성령님이 날 돕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전심으로 그 법을 춘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진리로 나를 이끌고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고 진리는 나로 평안하게 하고 진실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고 되어지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걸 춘행한다 그렇게 될 때 2사에서 11장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주를 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주의 경애하는 영이 그 안에 임하니까 주를 경애함으로 모든 것을 행하되 즐거움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고난과 조롱과 비박과 비난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까지 그분은 그 모든 일을 주를 경애함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었어요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정케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그 모든 자기의 육시에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정케 하는 것으로 사신 분인 거예요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아버지를 경애함이 그 안에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서 11장 3절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귀에 틀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귀에 틀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봐야 하고 영의 귀로 들어야 하는 거지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보고 들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의 말씀은 육의 귀로 들지 않게 하세요 심령의 귀에 들리게 하십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심령으로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으셔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사서 11장 4절에서 5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심판하시고 십자가에 공의를 떠나서 행하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지혜와 개시형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세상에서 온 지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야곱서 3장을 찾아보시겠어요 야곱서 3장 내가 하나님께 지혜와 개시형을 구하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몸에 붙어온 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되어지나 지혜와 개시형이 임하기를 원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돼요 야곱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지혜를 가졌다 하면 그런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자에게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위의 것이오 정욕의 것이오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네 것 내 것 갈르고 내 이론이 더 옳고 네 이론은 틀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내려온 지혜일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하나가 되어진다 그랬죠 한 영이 되어지니까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분리가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뭔가 의견에 충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반드시 화평의 역사가 있어요 화평 그리고 이 화평한 자들은 양순해지죠 다른 사람도 관영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성결하니까 자기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에 온전히 속한 자가 아니면 이러한 열매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을 받아서 은사를 나타내는 일을 한다 라고 말하는 분 중에 잘 살펴보세요 정말 그분이 마음이 성결한가 관영하고 믿음 있고 양순한가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가 자기를 높이는 것은 결단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의 배 자랑할 자가 없고 다만 주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말할 뿐이에요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알아진 것을 말할 뿐인 것이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일은 주 안에 있는 성령이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그 모든 일을 한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성결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쁘신 뜻을 두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열심히 나는 십자가 못 받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일하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지혜가 오고 하늘에 총명이 오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 와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35절 말씀 그는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셔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주의 계명들을 깨달아 알고 그 길로 행하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그 가는 모든 길이 자유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진리로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행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한다면 여기에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모든 길이 즐겁고 기쁜 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와 같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니 나는 기뻐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 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명의 길을 행하는 사람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잘 살펴보라고 내 안에서 내 생각이 온 것으로 내가 깨닫고 내가 그걸 가르치는 자인지 내가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행하고 있는 자인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소리 참 많이 하시거든요 주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하는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참 많아요 잘못 받은 거죠 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면요 욕심을 따라서 그 미혹의 영이 역사를 해서 그것을 거짓 것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을 따라서 가게 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맞다고 그 길을 가요 그런데 틀린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가 뭔가 뜻을 가졌다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네 스스로 이 땅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 뜻을 세운 것인지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성령의 인도함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구원을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본능을 가진 성령의 사람은 주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지를 이 마음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어떤 은사를 말한다면 퀘스천 가져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본능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애하며 나는 낮고 겸손한 가운데 그 길을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내 마음을 추의 즐거움에 향하게 하시고 탐력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 탐력으로 행하면 저주의 자식이 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해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 내리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우서 2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력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낙이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17절과 18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대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발람 그는 자기의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일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그가 모합왕이 그 종댓케 하는 거에 미혹되어져서 가서 나름대로는 뭔가를 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하여 재단을 쌓아 재단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쌓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는 재단을 쌓으면 안돼요 마치 그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를 위한 단을 쌓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 나오죠 그로 인해서 그 영의 역사가 그 모합당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여서 그때의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거기에 모합 여인들이 신들에게 절하는 것에 가서 같이 절을 하고 그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비누하스가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일을 했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혼돈되어져 있고 불의의 싹스를 갖고 행하는 이런 반람의 교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정력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니 미혹을 받아서 말씀을 받듯 잘못 받고 그래서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가르치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말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말씀인 거예요 물 없는 셈이고 생명이 없는 그러한 어떤 말인 거죠 광풍에 물려가는 안개같이 오직 그들에게 예비된 건 캄캄한 어둠뿐인데 믿음이 약해서 겨우 사망해서 피해서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다 육체의 정력을 따라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끔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그렇게 만든 목사들이 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 피를 그들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함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되고 내가 성령 안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심령이 되어져서 말씀을 받아야지 제대로 된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즉 이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 안에 확실하게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 말이죠 허탄한 것이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 있으면서 세상의 것을 사용하고 필요해서 그것은 하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바로 선악가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들의 하나는 모든 정욕은 반드시 지나가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있는 말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 안에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 했어요 반드시 육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는 안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 안의 믿음으로 살면서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가 영원하니 그 예수 그리스와 함께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38절에 주를 경애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가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주님을 경애하기를 전적으로 경애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냥 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가 굳게 내 심령에 세워져서 어떤 바람이 불고 비가 없고 창수가 나도 요동치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말씀이 온전히 그 십자가밖에 없구나라는 게 굳건해져야 이것만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것들로 여러분을 흔들 수 있어요 얼만큼 내가 안 흔들리고 견고하게 끝까지 잘 갈 수 있겠는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나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내 안에 이 맛이 없어서 성령님 내게 이 맛이 없어서 정말 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제 설교를 듣고 그런 거가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 번 해서 여기 확증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걸 기도하세요 제가 틀린 말 하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누가 확인해요? 다른 목사님 설교하고 비교해서? 아니요 성경을 내가 잘 분석을 하고 살펴보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할렐루야지 뭐 성령이 확실하다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그러고 왜? 주님이 그건 맞아 라고 할 때는 내 안에 확신이 와요 견고해져요 갈수록 견고해지고 갈수록 다른 건 없다 오직 십자가다 이걸 알고 내가 더 십자가 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십자가에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생명으로 영으로 살려고 하면 하늘의 지혜가 점점 더 와요 여러분 제 경험담이에요 하늘의 지혜가 점점 더 와요 더 총명해지고요 모략과 재능이 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재능도 더 생겨요 은사는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은사를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열심히 나는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저절로 돼요 열심히 회개하시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려고 주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살려고만 한다면 다른 건 저절로 와요 성령님이 내 안에 점점 임하니까 점점 성령이 내 본능이 되어지고 내 모든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지배하니까 그래서 영혼 몸이 완전히 성령으로 인도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것을 판단해라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를 경애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고 굳게 믿음 안에 선자가 되어지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40절에 뭐라 그래요? 보소서 그래요 헤이가 뭐라 그랬어요? 보소서 두 팔 벌리고 이 말이 40절 마지막에 딱 나와요 보소서 내가 주의 개명들을 사모하였어 주의 의 안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헤이를 제 앞에 33절 제일 앞에 쓴 거를 이 40절 마지막에 딱 정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주의 그 법도를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의 안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의가 되어지니까 나도 예수님 안에 살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보소서 내가 주의 윤리의 도를 지키기를 즐거워 하나이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지킬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참 조신에서 어찌 이와 같이 기가 막히게 이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이것을 풀어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조신 예수님 그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무슨 능력? 요한복음 10장 18절 버릴 수 있는 능력 또 다시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때 아낌없이 그냥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의 능력이 내 안에 오면 육신의 것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버릴 때는 뭘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얻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와 케이싱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 살아나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도록 주님의 그 윤리와 규례가 그 어떤 것인 것을 알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고하시니 그 영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여와를 경애하는 신이라 하셨사옵니다 주님 그 지혜와 케이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영의 눈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영의 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바른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게 하옵시고 그 길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깊으신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온전히 하는 일이 우리 육체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은 지나갑니다. 육은 쇄합니다. 육은 반드시 불살라지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내 안에 세워진 속사람이 잘 강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도록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만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 안에서 주신 그 생명과 능력과 그 영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은 성결하고 주님 안에서 관용하고 온유하고 순전한 그러한 심령들이 다 되어져서 주님 앞에만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임하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이끄셔서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진리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